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민간공원특례사업 2023년 5월 입주 예정 별바라기TV 용인 기흥편 24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바라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311-1번지 1원에 짓고 있는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아파트 공사 현장을 공중탐방해 보았습니다 푸르지오 포레피스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며 영덕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동양기업과 용인시 공동시행이며 용인시 최초 민간공원특례사업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5월이며 건축규모는 총 6개동, 지하 4층에서 31층, 677세대를 지으며 평형구성은 59타입, 74타입, 84타입이 있습니다 푸르지오 포레피스는 도시공원 부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 시설로 짓는 사업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짓기 때문에 공원을 바로 옆에 끼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의 경우 부지 약 25,846평 중 18,097평이 공원으로 지어져 푸근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단지 바로 옆 수원 신갈 IC가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등덕IC를 통해 용서고속도로와 신갈JC를 통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조금 더 올라가서는 분당수석안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요지입니다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숙도권 전철 수인 분당선 상가력을 이용 가능하며 한 정거장인 기흥역에서 환승하여 용인 에버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천국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있으며 중학교는 흥덕중 청명중 신갈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청명고, 수원하이텍고, 기흥보신갈고 등이 있습니다 프루지오 포레피스의 동배치는 주로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채광이 좋으며 마통풍이 가능한 4배의 판상형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GX클럽,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그리너리카페, 푸른 도서관 등이 들어서 예정입니다 103동 28층으로 이동하여 조망권을 보겠습니다 28층 조망권입니다 확 트임 조망권입니다 25층 조망권입니다 22층 조망권입니다 22층 조망권입니다 18층 조망권입니다 14층 조망권입니다 14층 조망권입니다 15층 조망권입니다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는 대부분의 호수가 조망권이 우수합니다 15층 조망권입니다 이상으로 기흥 프루지오 포레피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몸중 탐방하였습니다 15층 조망권입니다 15층 조망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